제가 시작할게요 30일에 그 라는 게임이구요 시작 마녀를 땡땡라 마땡을 땡땡라 땡땡땡땡땡 목소리가 좀 작아요 왜그럴까 목소리가 작나요 지금 작아요? 오키오키 들어오자마자 막 이상한 방이 있네요 일자로 된거 빼빼로 같이 생긴 어? 지는 획득 안따 이끼 지가 만능 저거네요 이건 뭐지? 뭐 이렇게 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뭔진 모르겠네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것만 있네요 기록 아 이게 기록이네 시작한지 3초 됐네요 마녀의 세상 마녀는 흔히 계약을 존재를 가르친다 그마고양이 까맣고 찌르고 어... 네 그렇다네요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하는거지? 아 이렇게 하는거네 네 각자 읽읍시다 너무 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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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는 안되나? 엔터도 되네 멀티의 시작이다 마을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올해도 선발시기가 다가왔어요 후보자가 아닌 분들은 3일 1일 신기가지를 가지고 모여주세요 아무나 이전 낭동에서 건네드린 메모를 참조해주세요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에... 말 진짜 꼬이네 내가 프림이 된건가 교회로 오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다른 분에게 메모내용을 물어보는 행위는 참가해주세요 또 오후부터 시작하는 의식에는 성어를 봉하기 위해서 소때를 지참해주세요 그리고 무언가 모른 것이 있다면 불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교회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가오가 귀뜰기를 시레이시아 교회 기록할게요 세이브의 노예니까 어? 이게 의자였구나 위를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그리고 정면 네 이렇게 있네요 음... 두 손을 쓸 수 없다 어? 이게 뭔데? 뭔데? 열어 얻어 성냥을 손에 얻었다 성냥? 성냥 겉에 먼지가 붙어있다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모양이다 성냥을 얻었네요 그럼 세이브부터 석유등을 얻었다 네 두 개를 얻었네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대신지 먼지가 조금 쌓여있다 내용물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이걸 뭐 합.. 합체를 못하나? 두 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음... 침대도 가보고 자보죠 쿨쿨쿨쿨 어? 이게 끝이군요 네 아까 읽었던 거죠 조사 다 해봤죠? 이것도 했나? 마녀일기 나가죠? 웬 마을이 있네요 뭐지? 안 돼요 불.. 불 없이 가지러 가다니 아니 그 부분 좀 어떡해 괜찮다니깐요 이 근방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올 테니깐요 예? 들여보내고 싶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저도 큰일이라고요 이건 서로 마찬가지네요 저도 오늘 중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걸요 아니 정말 좀 봐주세요 으.. 대체 어딜 간거야? 설마 그 바보들.. 바보 아들이? 한번 때려잡아 올까? 뭐야?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인건가? 구분을 잘 못하겠네요 아 얼굴이 없었구나 음.. 얼굴이 없네요 벌써 일한 시간이라니 저번에도 엄청 바빴지만 신부의 몸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외부의 통지가 예전에 도착한거라 이제 남은건 정씨의 의식을 향하는 것 뿐입니다 우문일지도 모르지만 역시 이번에도 밖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아바라씨도 일일일도 있었으니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니깐요 에.. 그렇습니까?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째서 그 아이가 후배에 오른건가요? 저라도 아직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만 그렇네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녀니까..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밖에선 마녀 일로 큰일이 벌어졌다고 언뜻 들었습니다만 역시 그 아이가.. 네.. 유감이지만.. 하지만 밖에서 왔다는건 그정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도 불행하게도 마녀왔다 그저 그런 것 뿐이죠 네 그렇다네요 마녀라는 애가 이제 후보로 올라갔다라는 것 같네요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나가죠 흐흐흐흐흐흐흐흐 불금도 없고 상쾌하다 아.. 허리 아프네 맞서는 사람은 너무 굴려먹는단 말이야 일손이 부족하니 어쩌겠어 당일 가지러 가는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그렇다네요 그건 벽이네 이쪽은 갈 수가 없군 아아.. 이렇게 갈 수 있나? 안되네 저런 이쪽 가보죠 똑똑 사고의 특징 음.. 음..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다 조심하라는 것 같은데 뭐지? 아 열기가 가능하구나 털자 여기 있는 것을 모두 털겠습니다 아줌마 하응 아저씨인가? 흐흠 마스터 성요 등에 오일을 넣어놨어 남은 오일은 저기에 뒀어 아 고마워 아.. 뭐야 마스터 마녀한테 반영당하지 않을까봐 불안한거야? 괜찮다니까 설마 신부님도 저번 전 실패하진 않을거야 그거야 그 아이도 가엾지만 사실 마녀니까 어쩔 수 없잖아 마스터에게 여러가지로 신세해진 몸이고 아무리 바깥에서 왔어도 마스터는 괜찮을거야 오일을 어디에다 떠는거야? 오일을 어디에다 떠는거야? 의자가 있는데 아예 못하네 어! 여기 있다 여기 아무런 픽이 도 없었는데 여기에 오일이 있네 뜬금포 쩔어 그쵸? 서귀 등에 오일을 넣었다 성령 어디가 쓰는거지? 잠겨있다 근데 꽤 늦네 시간이 필요하네 무슨 소리야 마스터는 도중에 일때만 빠졌지 만약을 위해서 다리를 봉쇄하는 듯해 여기에 연결되는게 연결된게 다리랑 여기뿐이려나 그래도 여기서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러면 봉쇄가 풀리기 전까지 창고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겠군 그래그래 그러니까 장난을 문을 열지 말자고 이상한 일이 생겨서 범인을 가담하다가 의심받으면 그거야말로 마스터의 몸이 위험해지는거야 아 그래 그래도 열어봐 소득이 없네요 저장부터 하러가죠 부금이 없으니까 진짜 평화롭다 칫결계인가 여기 길을 내줬네요 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된건가? 꽃은 살아있으므로 꽃잎을 너무 뜯지 맙시다 어? 얻었네? 아니네? 아 등 들고 있는거구나 따 꽃잎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는데 이래도 안들어왔네요 뭐 소득이 없어 따도 의미가 없네 이렇게 따도 아이템은 안나와요 뭐지? 원래 이런건가? 불금도 없고 잠으로 평화롭네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가죠 볼게 없다 저 꽃 100개씩 따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저 아 그래요? 역시 그 아이가 완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거 같네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건가?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고 소하지는 않았어?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 하지만 거기에 있었다고만 해서 밖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젠 어쩔수가 없지 그렇겠지 분명 외부에 알려지면 마을들이 망할거니까 적어도 적어도 그 아이만의 행복을 빌자고 밖에서 온 아이야 원래 있었던 장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분명 괜찮겠지 괜찮을거야 라네요 끝이네요 일단 이야기를 듣는걸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을 주는거 같네요 약간 비켰는데 그래도 길막이네 죄송하네 혼자 맡기게되서 안해요 오해로 이것밖에 못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한걸요 그런가요? 신부님은 혼자 다행이네요 고마워요 후후후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런거 좋죠 그정도는 괜찮아요 가끔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멘붕이 오지 여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상한 광경을 보아도 전혀 동요할 기색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그것들에게 익숙한게 아니다 생각한 끝에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신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저주 또한 없나니 그들의 이질적인 대체법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어 네 그리고 일어났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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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보 녀석 중요한 메모도 떨어뜨리고 만약에 들킨다면 어쩌려고 그 녀석 제일 먼저 당할 거라고 바노아 흠 흠 흠 딱히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헤헤 후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잠겨 있다 웃! 웃! 웃!! 밖으로 나가볼게요. 일단 여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길막되어 있어. 이 숲은 진짜 뭐하러 오는거지? 길이 다 막혀있는데? 따도 아무런 의미 없고 싹 다 막혀있네요. 아무 말도 없네. 기록 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로 끝나 어? 장작을 들어? 불태어 장작을 들어 불태어 장작을 들어 불태어 아무것도 없죠. 빠이 언더홀 대우들은 마녀? 이게 뭐지? 2번에 저장할게요. 흠 흠흠흠흠흠흠흠 애는 여전히 말이 없네 한 번 더 자고 나올게요. 볼게 없다. 쿨쿨쿨 쿨쿨 네, 폰 핸드폰으로 볼 경우에는 자주 튕기죠. 멸하여 상대는 지금 이 땅에 있나니 멸하라 멸하라 네, 그렇다네요. 네, 그렇다네요. 일단 장작을 태우니까 이 여자의 그림한테 이런게 나왔어요. 데오돌은 마녀 음.. 이제 밖으로 나가볼게요. 달라진게 있나? 벙어리들 저런 벙어리들 얘는 계속 길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헤엑 후후후 타노아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짐을 내던지고 어디로 가버린거지? 조금 있으면 의식 준비도 해야되는데 말이 없네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네, 그런거 같아요. 이 아줌마도 말이 없고 아줌마인지 아저씨는 모르겠죠? 얘도 말이 없네요. 잠겨있다. 잠겨있다 혹시.. 파노아가 그거인가? 그..저.. 그...저..그.. 그.. 그 있잖아 꽃! 꽃색깔이 파노아 있지 않았었나?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으흠흠흠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흔arn 이거 노란색인가? 파랑색 따, 그리고 노란색, 따, 그 다음에 흰색 파노하? 이거 아닌가? 다시 해볼까요? 음.. 두 번 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파 노 하 오 길이 열렸다. 세이브 하고 올게요 세이브 부터 게임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심플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막 와 정말 이거 재밌다 스릴 넘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음 아 그렇구나 그런정도 네 그렇습니다 가죠 뚜두두두두 네 그렇죠 음 아 이런 게임이구나 음 그래 이 정도 꽃을 화나게 해버렸다면 꽃을 뿌리에 강한 자극을 줍시다 여기도 세이브가 있네요 오 다행 괜히 갔다 왔네요 나이프를 손에 넣었다 으아아악 죽었네요 대신 누가 진지가지 진지가지는 뭐지 신기가지 아두지키에서 빠져나온 털 같은 것이 다 다른 나뭇가지에 비해 잘 휘어지거나 부러진다 네 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8cm 정도의 작은 칼 손잡이에 이름이 새겨진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 주인공이 나이프를 얻어서 이걸 잘라내서 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 거기에 있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무덤 영일석어 무고한 시민은 그렇게 자살을 해줬다 어 젠장 꽃이 있다 어떻게 가지 어 죄송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나이프로 나이프로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뇨 죽였다뇨 나이프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거네요 죽으라뇨 근데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귀찮게 씨리 귀찮은 건 딱 오 첫 셀 뭐라 카노 뭐래 저장부터 하죠 저런 아이는 쌩 까는 게 산책입니다 왠지 저 여자애가 여기에 나와있는 여자애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음 네 그렇게 일단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 종료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자세히